어 언니 뭐하는? 어 인터넷에 올리즈인 영상 찍으면 어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고치 오게 안녕하세요 제주어를 사일도 잘도 좋아하는 동광초등학교 6학년 만홍 또래기 홍서연 이유다 안녕하세요 근데 만홍 또래기가 뭐? 어 좁고 말차고 묘망진 사람을 만홍 또래기 해놔요 나도 아이디 바꿀래 나도 지어줘 너는 악고운 악고운? 악고운이 뭔데?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분은 마음 좋은 뜻이라 개민 나도 곱다콘 걸로 지어주라 좌파리 는 장난꾸러기네 어떤 모음에 들어? 오 말아 난 곱다기 할 거라 영상 보는 분들도 곱다콘 제주어로 아이디 호나씨 링그라 곱서워 난 곱다기 난 악고운 난 만홍 또래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